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책 44쪽이죠. 우리 벌써 1부를 끝내고 2부의 첫 시간인 명사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명사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보았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그럼 함께 보시죠. 명사는 영어로 noun이라고 하는데 생물이나 무생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나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닥터짱 지금 여러분이 수업을 들을 때 사용하는 컴퓨터 그 컴퓨터가 놓여있는 데스크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러브 이런 것들이 모두 noun 즉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 명사의 종류부터 살펴보죠. 오늘 배울 핵심 문장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보면 명사의 종류라고 해서 1. 보통 명사, 2. 고유명사 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자, 명사를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지만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명사는 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는 가산명사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 카운터블 noun 이렇게 부르죠. 카운터블은 셀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간단히 대문자 C로 표시해보죠. 자, 여러분 영영사전을 보시면 명사 옆에 대문자 C가 있으면 아, 이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가 있다면 셀 수 없는 명사도 있겠죠? 셀 수 없는 명사는 불가산명사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 uncountable noun 이렇게 부릅니다. 셀 수 있는 명사는 하나, 두 개 이렇게 셀 수 있기 때문에 부정관사를 붙이거나 복수형을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셀 수 없는 명사는 원칙적으로 부정관사도 못 붙이고 복수형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셀 수 있는 명사에는 보통 명사와 집합 명사가 있습니다. 이런 명사들의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떤 것들이 셀 수 있는 명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 말 명심해 두세요. 자, 그럼 먼저 보통 명사를 살펴보죠. 보통 명사는 영어로 common noun 이렇게 부릅니다. common은 공통의 일반적인 이런 뜻이니까 보통 명사는 같은 종류의 사람, 동물, 사물에 공통으로 쓰이는 이름을 말하죠. 자, 대부분 일정한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두 개 이렇게 셀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boy, 소년, 혹은 남자 이런 뜻이죠. 펜슬, 연필, 테이블, 테이블이라는 뜻이죠. flower, 꽃, city, 도시 자, 이런 것들을 보통 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통 명사가 쓰인 실제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number one there are two books on the desk there are two books on the desk 앞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there is 단수명사 there are 복수명사 하면 뭐뭐가 있다 자, 이런 뜻이니까 there are two books 두 권의 책이 있다 자, 어디에 있죠? on the desk 책상 위에 자, 정리해 보면 책상 위에 두 권의 책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의 포인트를 살펴보면 자, 바로 book이나 desk 같은 것들이 보통 명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two books 자, 이 부분을 보면 book이라는 보통 명사에 s가 붙어서 복수가 되었죠? 자, 이렇게 보통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보통 명사 앞에 부정관사가 오는 경우를 보죠. I have an egg 나는 달걀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자, 언, 에그를 잘 보세요. 에그는 보통 명사인데 앞에 부정관사 언이 붙었죠? 자, 이렇게 단수형의 보통 명사 앞에는 반드시 어, 언, 더 같은 관사를 붙여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부정관사를 썼는데 에그의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언을 써서 언, 액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냥 I have egg 이렇게 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복수형 보통 명사가 나오는 경우를 보죠. He has two eggs. 그는 달걀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문장의 포인트는 two eggs를 보면 나옵니다. 자, 바로 보통 명사는 복수로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eggs 앞에 두 개를 뜻하는 two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수형 eggs가 된 것이에요. 자, 만약 egg를 단수로 써서 he has to egg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셀 수 있는 명사 중에서 두 번째로 집합명사에 대해서 살펴보죠. 집합명사는 collective noun 이렇게 부르는데요. collective는 집합의 집단의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집합명사는 사람 또는 사물에 집합체를 나타내는 명사를 말합니다. 집합명사는 예를 들어보면 이야기가 더 쉬운데요. 클래스는 반, 학급 이런 뜻이고 family는 가족 audience는 청중 이런 뜻인데 이런 것들이 집합명사가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반, 학급 이런 뜻을 가진 클래스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클래스라는 집합체를 이루는 것이죠. family도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audience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one은 하나 자, 이런 뜻이 아니고 앞에 나온 명사를 받는 대명사죠. 여기서는 family를 받고 있으니까 나의 가족은 대가족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family는 가족 구성원의 집합을 나타내는 집합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집합명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여러분 class, family, audience 같은 집합명사는 단수 취급할까요? 아니면 복수 취급할까요? 자, 여러 구성원이 모인 것이니까 복수 취급을 해야 할 것 같죠? 집합명사는 상황에 따라서 단수 취급할 수도 있고 복수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체 전체를 하나로 생각할 때는 단수 취급하죠? 하지만 그 집합체를 이루는 개개의 구성원을 생각할 때는 복수로 취급합니다. 이런 경우 집합명사를 군진명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family는 가족 전체를 하나로 생각할 때는 단수 취급을 하지만 가족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는 복수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class도 audience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 중에서 대표로 클래스가 나오는 예문을 살펴보죠. 자, 함께 보시죠. Our class is very large and they are all diligent. Our class is belrazi and they are all diligent. Our class is belrazi 우리 학급은 매우 크다 and 그런데 they are all diligent 그들은 모두가 부지런하다. 즉, 우리 학급은 매우 큰데 학급 구성원들 모두가 부지런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클래스는 학급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집합명사니까 단수 취급해서 이즈가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they are 이것이 나왔습니다. 여기 다음으로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없으니까 복수용도 없고 관사도 붙일 수 없겠죠? 셀 수 없는 명사에는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고유명사에 대해서 살펴보죠. 고유명사는 영어로 proper noun 이렇게 부르는데요. proper가 고유의, 특유의 이런 뜻이 있죠? 고유명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 이름, 지역 이름, 혹은 특정한 사물의 이름 등이 고유명사가 되겠어요. 자, 이런 고유명사는 주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하죠. 자, 먼저 사람 이름을 살펴보면 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죠. 자, 예를 들어 탐의 부모님이 생각한 탐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죠. 자, 지역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를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복수용이 없겠죠. 자, 그리고 관사도 붙일 필요가 없고요. 자, 하지만 건물 이름, 하천 이름 등에는 정관사 덜을 붙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관사 편에서 다시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고유명사가 들어간 예문을 보겠습니다. 캡틀은 명사로 수도 이런 뜻이니까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서울과 코리아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예문도 보죠. 엠티는 마운트라고 읽는데 산 이름 앞에 붙이는 것이죠. 하이스트는 형용사로 가장 높은 이런 뜻입니다. 하이의 최상급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운티는 산 이런 뜻이니까 에버리스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에버리스트 산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유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 very big countr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자, 여기를 보세요. United는 형용사로 연합된 이런 뜻이고 스테이트는 명사로 주 이런 뜻이니까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자, 이것은 미국에 연합된 주둘 이런 뜻이 되는데 자, 간단히 말해서 미합중국 즉 미국을 말합니다. 첫 글자만 따서 USA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 미국은 매우 큰 나라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미국이란 나라도 세상에 하나뿐이죠. 자, 그래서 고유명사가 되는데 자, 원래 고유명사에는 관사가 붙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관용적으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자, 이런 식으로 관사 더가 붙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물질명사에 대해서 살펴보죠. 물질명사는 영어로 Motorial noun 자, 이렇게 부릅니다. Motorial 물질의 물질적인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물질명사는 물질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물질명사는 일정한 형태가 없으니까 자, 원칙적으로 복수도 없고 관사도 붙일 수 없겠죠. 물질명사의 예를 들어보면 Sugar 설탕이란 뜻이죠. Gold 금이란 뜻이고 Paper 종이 자, 그리고 Gas Gas는 흔히 말하는 가스 이런 뜻도 있고 Gasoline의 약자로 휘발유 이런 뜻도 있습니다. Snow 눈이죠. Water 물 자, 이런 것들이 물질명사에 속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일정한 형태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복수도 없고 관사도 못 붙이는 것이죠. 자, 그럼 예문을 보죠. Number 3 Do you like coffee or milk? Or가 있으니까 선택 의무문이네요. 자, 해석해보면 너는 커피를 좋아하니 우유를 좋아하니 자, 이런 말인데요. 커피와 밀크가 바로 물질명사라는 것이 이 문장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커피와 밀크는 액체죠. 일정한 형태가 없으니까 셀 수 없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I like silver Better than gold Silver는 은 이런 뜻이니까 나는 금보다 은을 더 좋아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 문장에서는 실버와 골드가 물질명사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죠. 물질명사니까 앞에 관사가 붙지 않았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물질명사는 일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라 그랬는데 자, 우리말에도 뭐 물 한 잔 뭐 설탕 몇 킬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셀 수가 있죠. 자, 물질명사를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죠. 함께 보시죠. 물질명사 자체로는 불량을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 물질이 담긴 그릇이나 무게 같은 것으로 불량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티의 경우를 보죠. 티는 차 이런 뜻의 물질명사죠. 그거 자체로는 셀 수 없는 명사지만 차를 담는 용기인 컵을 이용해보면 수량을 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 cup of tea 한 잔의 차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하면 차 한 잔 차 두 잔 이렇게 셀 수 있겠죠. 그래서 two cups of tea 이렇게 하면 차 두 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복수용 어미 S가 어디에 붙었습니까? 그렇죠. 컵에만 붙어서 cups 이렇게 되었죠. 절대 티에 붙여서 teas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A glass of water Two glasses of water Water도 티와 마찬가지로 물질명사니까 바로 수량 표시를 할 수 없겠죠. 자, 아까 티는 컵을 이용했는데 워너는 glass 즉, 유리잔을 이용해서 수량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A glass of water 물 한 잔 이런 뜻이 되고 Two glasses of water 이렇게 되면 물 두 잔이 되는 것이죠. 자, 두 잔부터는 글래스에 복수용 어미 S를 붙여서 glasse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되면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차를 유리컵에 마시는데요. A glass of tea 이렇게 쓰면 안되나요? 자, 혹은 선생님 저는 물을 컵에 마시는데 A cup of water 이렇게 쓰면 안되나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반드시 A glass of water A cup of tea 이렇게 써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용적으로 그렇게 쓴다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물질명사의 수량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초크는 분필 자, 이런 뜻인데 분필은 piece 즉, 조각으로 셉니다. A piece of chalk는 한 조각의 분필 즉, 분필 한 자루 이런 뜻이 되겠어요. 복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초크에 복수형 어미를 쓰지 않고 piece에 복수형 어미 s를 붙이면 되니까 four pieces of chalk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뜻은 분필 네 자루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 pound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니까 a pound of sugar 이렇게 되면 설탕 1 pound 이런 뜻이 됩니다. 설탕도 역시 물질명사니까 직접 수량 표시를 하지 못하고 pound를 이용해서 수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five pounds of sugar 이렇게 되면 설탕 5 pound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파운드에 복수형 어미 s가 붙은 것에 다시 한 번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질명사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셀 수 없는 명사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추상명사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함께 보죠. 추상명사는 영어로 abstract noun 이렇게 부르죠. abstract 추상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명사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가 되겠어요. 추상명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셀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복수형도 없고 관사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추상명사의 예를 들어보면 hope, 희망 이런 뜻이죠. life, 인생, kindness, 친절, beauty,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추상명사에 속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추상명사가 되겠어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해피니스는 행복한 이런 뜻을 가진 영용사 해피의 명사형이죠. 자, 뜻은 행복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해피니스 즉, 행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죠. 단지 생각을 통해서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물의 실제 모습이 아니고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를 추상명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추상명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복수형도 없고 관사도 안 붙죠. 자, 다음을 보죠. art is long life is short art는 예술 long은 긴 short는 짧은 이런 뜻이니까 art is long 예술은 길고 life is short 인생은 짧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rt와 life는 우리가 실제 볼 수 없는 명사니까 추상명사가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 셀 수 없는 명사를 설명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었죠?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도 없고 관사도 못 붙인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을 강조했을까요? 자,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아챘을 겁니다. 자, 셀 수 없는 명사라도 복수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관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외들을 꼭 알아도야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예외들을 함께 살펴보죠. 먼저 1 보통명사의 추상명사어를 보죠. 자, 말 그대로 보통명사가 추상명사의 뜻으로 바뀌는 명법이 되겠습니다. 정관사 더 플러스 보통명사 이런 형태가 되면 추상명사의 뜻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문을 보죠. 마이티어는 힘센 이런 뜻의 마이티의 비교급이니까 더 힘센 더 강한 이런 뜻이 되겠죠. 쏘드는 칼 이런 뜻이니까 그 펜은 그 칼보다 더 강하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죠. 자, 생각해 보세요. 펜이 칼보다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죠. 자, 여기 펜이나 쏘드는 눈에 보이고 셀 수 있으니까 보통명사죠. 자, 하지만 정관사 더가 붙어서 더 펜 자, 이렇게 되었는데 자, 여기서는 그 펜 이런 뜻이 아니고 글의 힘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더 소울 이렇게 되면 그 칼 이런 뜻이 아니고 무력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따라서 해석해 보면 더 펜 글의 힘은 is mightier than the sword 무력보다 강하다 즉, 무는 무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글의 힘이나 무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죠. 자, 이렇게 정관사 더 플러스 보통명사가 되면 보통명사가 추상명사의 뜻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번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원래 고유명사는 복수가 될 수 없고 그 고유명사 앞에 관사가 붙을 수가 없죠. 자, 하지만 만일 고유명사에 복수형 어미가 붙거나 부정관사가 붙으면 고유명사가 보통명사의 뜻을 갖게 됩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자, 만일 이 문장에서 고유명사 미스터 브라운 앞에 부정관사 어가 없다면 He is Mr. Brown 그는 브라운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하지만 부정관사 어가 붙어서 He is a 미스터 브라운 자, 이렇게 되면 그는 브라운시라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세상에 브라운시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참 많겠죠. 자, 그래서 어 미스터 브라운 이렇게 하면 브라운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 자, 이런 의미로 브라운시라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유명사인 사람 이름 앞에 부정관사 어나 언이 붙으면 뭐뭐라는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음 I wish to become a newton wish to be wish to be wish to be 정사하면 뭐뭐 하기를 원하다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고 become은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뉴튼이 되고 싶다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내가 뉴튼이라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죠? 어 뉴튼 자, 여기를 잘 보세요. 뉴튼은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이름이니까 고유명사가 되겠습니다. 고유명사에는 원래 관사가 붙지 못하지만 어 뉴튼 자, 이렇게 쓰면 고유명사가 보통명사의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튼과 같은 과학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해석을 제대로 해보죠. 나는 뉴튼과 같은 과학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인 고유명사 앞에 부정관사 어나 언이 붙으면 뭐뭐와 같은 사람 자, 이런 의미로 그 사람같이 어떤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이런 의미의 보통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레문 킴이라고 하면 김씨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죠. 자, 그런데 여기 더 킴스를 보세요. 자, 킴의 정관사 더가 붙고 복수형 어미 S가 붙었죠. 뜻은 김씨 가족들 혹은 김씨 부부 자, 이런 의미로 보통명사의 뜻이 된 것이죠. 김씨 가족 중에는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복수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 전체를 해석해 보면 김씨 가족들은 어제 대전에 갔다 혹은 김씨 부부는 어제 대전에 갔다 이런 의미도 가능하죠. 자, 다음을 보죠. 자, 3킴스를 보세요. 여기서도 고유명사 김 앞에 복수형 어미 S가 붙었죠. 그런데 앞문장과는 달리 정관사 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성이나 이름에 복수형 어미 S가 붙으면 어떤 성을 가진 사람들 혹은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되죠. 여기 김스는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을 나타내면서 보통명사의 뜻이 된 것이죠. 자, 해석하면 우리 반에는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세 명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으로 가서 물질명사의 보통명사화를 살펴보죠. 물질명사는 원래 관사가 붙을 수 없고 복수형을 만들 때는 따로 a cup of 혹은 a piece of 같은 단위를 표시하는 말을 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물질명사도 종류, 제품, 혹은 개체 등을 나타낼 때에는 보통명사처럼 쓰여서 복수형을 만들 수도 있고 관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원래 와인은 과실주 이런 뜻으로 일정한 모양이 없는 물질명사죠.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어라는 부정관사가 앞에 붙었습니다. 자, 와인이 포도주 자, 이런 뜻으로 술의 종류를 뜻하면 보통명사가 되기 때문에 부정관사 어를 앞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해석해보면 이것은 아주 좋은 포도주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다음 유리 유리 이런 뜻을 지닌 글래스는 원래 물질명사인데 자, 여기서는 뒤에 복수형 어미 ES가 붙었죠. 그래서 글래시 즉 보통명사가 되어서 유리로 만든 제품 즉 안경 이런 뜻이 됩니다. 웨어는 옷 등을 입다 신발 등을 신다 안경 등을 쓰다 이런 뜻이니까 아버지는 안경을 쓰신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안경은 글래시 이렇게 항상 복수형으로 쓴다는 거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보죠. through는 던지다 throw의 과거형이죠. throw through thrown 이렇게 변하죠. 자, 원래 stone은 돌 이런 뜻을 가진 물질명사죠. 자, 원칙적으로는 stone의 복수형을 쓸 수가 없는데 자, 여기 stones를 보면 복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개의 돌이라는 개체를 표현하면서 보통명사처럼 쓰인 것이죠. 자, 해석해보면 아이들은 그 개에게 돌을 던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자, 이번에는 추상명사의 보통명사화에 대해서 살펴보죠. 추상명사가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나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이 갖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는 보통명사처럼 쓰이게 되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추상명사라고 해도 부정관사가 붙을 수 있고 복수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has done은 현재 완료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done은 뭐뭐를 하다 뒤에 과거분사죠. 그래서 has done은 여기서는 뭐뭐를 해주었다. 뭐뭐를 베풀어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 kindness를 잘 보세요. kindness는 친절 자, 이런 뜻의 추상명사죠. 자, 그런데 앞에 부정관사 어가 붙었습니다. 여기 kindness는 그가 베푼 구체적 행동 즉 친절한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명사가 되어서 앞에 부정관사 어가 붙은 것입니다.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나에게 친절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을 보죠. 뷰티는 아름다움 이런 뜻의 추상명사죠. 자, 하지만 여기서는 앞에 부정관사 어가 붙었습니다. 어 뷰티 하면 미인 이런 뜻으로 보통명사가 된 것이죠. 자, 해석해보면 그 여자는 미인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보통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명사가 셀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야지 다음에 배울 복수용도 쉽고 관사도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책 47쪽으로 가서 이 명사의 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명사가 한 개의 사물 혹은 한 사람을 나타내는 형태를 단수라고 하고 둘 이상을 나타내는 형태를 복수라고 합니다. 단수를 복수로 고치는 데에는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가 있는데 자, 먼저 1번 규칙 변화부터 보죠. 규칙 변화는 단수를 나타내는 명사의 어미에 S나 ES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1번으로 가서 그냥 S를 붙이는 경우를 보죠. 대다수 명사의 어미에 S를 붙이면 복수가 됩니다. 자, 이때 S의 발음이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단수 명사의 어미가 F, T, K, F 자, 이런 무성음인 경우에는 복수용 어미 S가 S로 발음이 됩니다. 하지만 단수 명사의 어미가 유성음일 때는 Z로 발음이 되죠. 자, 그럼 확인해 보죠. Book Books Book Books Map Maps Map Maps Girl Girls Girl Girls Tree Trees Tree Trees 자, 2번 단수 명사의 어미가 S, Z, S, H, X, CH 자, CH는 발음이 취로 되는 경우에만 해당되죠. 자, 이런 것들로 끝나면 단수형 어미에 ES를 붙입니다. ES의 발음은 Is 이렇게 되죠. 자, 확인해 봅니다. 다음 3번,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말입니다. 이 발음은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입니다. 이때 ES의 발음은 Z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확인해 보죠. City Cities City Cities Lady Lady Ladies Lady Ladies 4번, 자, 이번에는 자음 플러스 Y가 아니고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은 Z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설명한 자음 플러스 Y의 경우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죠. 다음 5번, 자음 플러스 O로 끝나는 말은 ES를 붙입니다. 자, 발음은 역시 Z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확인해 보죠. 자, 여기서 잠깐만. 단어의 끝이 자음 플러스 O로 끝나는 명사 중에서 복수용 어미 ES를 붙여서는 안 되는 예외들이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다음 6번입니다. 자, 어미가 F 혹은 FE로 끝나는 단어는 복수용으로 만들 때 끝에 F나 FE를 V로 붙이고 뒤에 ES를 붙입니다. 이때 VES의 발음은 VZ 이렇게 되죠. 자, 확인합니다. 자, 하지만 어미가 F 혹은 FE로 끝나도 그대로 뒤에 S만 붙이는 예외들이 있죠? 자, 이때 S는 물론 S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보죠. 루프, 루프스, 루프, 루프스, 세이프, 세이프스, 세이프스, 세이프스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시티는 자음 플러스 Y로 끝났으니까 Y를 I로 붙이고 ES를 붙인다. 자,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시티의 복수용은 그냥 cities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개별적인 단어로 외우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불규칙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죠. 함께 보시죠. 불규칙 변화는 일정한 규칙이 없죠. 단어마다 다르니까 반드시 외워둬야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1. 모음을 변화시키는 경우를 보죠. 다음 2번 어미에 EN이나 REN을 붙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예를 보죠. 자, 특히 브라더의 복수용은 두 가지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철자가 조금 바뀌어서 brethren 이렇게 될 때에는 동포 이런 의미가 되고 브라더에 그냥 S를 붙여서 brothers 이렇게 되면 형제 이런 뜻이 됩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3.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같은 경우를 보죠. 같은 단어가 단수, 복수 두 가지로 다 쓰인다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확인해 볼게요.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투 더즌, 투 더즌 더즌은 12개를 말하는데, 투 더즌 이렇게 했으니까 24개를 말하죠? 더즌은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서는 s를 붙이지 않고 항상 더즌 이렇게 단수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투 더즌 이렇게 쓰면 틀리죠? 캐틀은 소란 뜻이니까 50 head of cattle, 소 50마리 이런 뜻인데요. 이때 헤드는 가축의 수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인 경우죠. 이 경우도 50 heads of cattle 이렇게 쓰지 않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3명사의 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복습해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이만 꼭 명심해 두세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 예습도 철저히 해 와야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뉴스 Fair Symposium 자 그럼요. 잘 못키면 앞 turn off 다행 요 ображ